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선거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준비 마무리하고 일을 다 마치고 좀 쉬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윤용진 변호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2023년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어느 모임에서 3.1절 부정성 수사 촉구 집회내고 2023년도 민경욱 의원이 공식 집회에서 한 이야기가 일부가 1년 전 3월 3일 날 이러면 윤용진 변호사가 올렸네요. 왜 이런 페이스북 보면 1년 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요. 왜 쓸데없는 일에 애쓰고 있냐고요. 오늘 제가 한 말은 누구는 그냥 돈이나 벌고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줄 몰랐어. 이러는 줄 알아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목숨 걸고 지킨 애국자들이 있었어.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냐. 그분들은 자기 목숨 아깝지 않아서 나가 싸운 거야. 애국자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희생을 가면서 부정성은 막아낸 덕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미군 철수하고 나라 망하고 그걸 막아낸 걸 왜 몰라. 우리의 희생을 몰라주는 건 좋아. 그런데 조롱까지 해. 그런 한심한 인간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희생해야 되는지 회의가 들어. 가끔은 진짜 나라 뺏기고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내 생각에는 민경욱 의원의 3.1절에 시국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도 뭡니까.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경욱 의원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친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이러면 나서지 않지 않지 않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당한 상태는 나라가 망한 거죠. 어느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합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 격려는커녕 댓글에다가 그렇게 해봐야 안 되니까 가만 두십시오. 이런 인간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너희 왜 이렇게 싸워줘야 되냐. 너희는 그냥 천상노예로 그냥 전략해 가지고 새끼들하고 죽을 돈 고생하는 것이 그게 당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만큼 치밀어 오르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난해 3일절 집회에서 아마 내신간에 윤종진 변호사가 민경욱 전 의원이 울컥함이 있으면 이야기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발치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거죠. 참 정권이 박탈당하면 자유민주공화국 자체가 없어지고 그 후가가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먼저 배운 사람들이 다 숨고 자기 안의를 위해서 일체 모두 나서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좀 약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심하게 하더라도 있죠. 국민들이 찍소리 안 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아무리 험하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전혀 반응 안 할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납작 엎드릴 걸 아는 겁니다. 왜 납작 안 들이고 여러분들 대들면 모두가 민경욱 전 의원처럼 다 골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보는데 사람들은 태평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얽혀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죠. 권력이 뭡니까. 곱비가 풀려와 달려가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고생해 가지고 나중에 깨우치는 방법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33% 진짜 여러분들 대가짜 투표지 개수로 하면 두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안께 더해준 선거였습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33%니까 4.15 총선이 전국 평균이 조작값 기준으로 25%가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아 이 나라는 완전히 끝장이 났구나. 그거 침묵하는 윤 대통령 보고 아이고 저 양반은 원래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망가지면 선거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장년이면 노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년의 생활이 지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합해가 똥값이 될 거니까. 그거를 이 측면 저 측면을 다 이야기해도 다 여러분 안중에 없으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지나칠 정도 낙관론은 참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회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제도화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워낙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또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낙담 속에서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2012년 제외국민투표 조작가에 찾아 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대단한 그런 발견이 또 오늘 한 번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2012년 전수조작까지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2012년도부터도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됐으니까 더 이제 선관위가 2012년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왜 사전투표를 그렇게 제도들을 다 바꿨는지를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준비해 가지고 오전 다시부터 또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승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